안녕하세요. 우리 왕기초 화학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오상태라고 합니다. 왕기초 화학은 말 그대로 왕기초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친구들 우리 화학을 잘 모르는 친구들 다시 말하면 물이 H2O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물이 어떤 상황으로 화학에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너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화학이 힘들다. 대학 화학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쉽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강좌를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대학 수업을 들을 때 아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아 그래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난 화학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려운 과목을 들으시면 어려운 화학을 들으시면 처음부터 아예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과목이니까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조금 조금씩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은 제가 길게는 안 하고 하루에 한 강의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한 두 개 정도 나오게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들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대학 강좌를 갔을 때 아 이거 배웠구나.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이야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좀 크게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화학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화학. 화학이 영어로 뭡니까? 케미스트리죠. 케미스트리.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도 조금 할 겁니다. 이 케미스트리 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알케미라는 데서 옵니다. 알케미. 이 알케미가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우리가 이제 연금술사를 알케미라고 부르거든요. 이 연금술사들이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네. 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다른 금속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비예요. 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화학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을 만들려고. 왜? 왜 금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부자가 되려고. 그런데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 없었던 이유가 뭐냐? 화학을 알았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화학을 몰랐기 때문에 뭐 했다?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을 모르게 되면 이런 허무 맹당한 일들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허무 맹당하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뭘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허무 맹당한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좀 화학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화학을 왜 배우느냐?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많은 분야를 이해하는 핵심 분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학은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라는 걸 다루게 됩니다. 물질. 제가 이제 좀 여기 옆으로 와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이 물질을 조금 제가 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죠? 물질.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화학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밑에서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간과 뭐가 있느냐 하면 질량이 존재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입니다. 공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일명 부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뭐다? 물질이 돼요. 그럼 봅시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분필.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이죠. 왜? 질량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부피도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렇죠? 물질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물질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공간과 질량을 갖고 있는 것들은 물질인데 이건 대부분 눈에 어때요? 눈에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 눈에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떤 게 있어요? 물질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다? 공간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공기라든지. 공기가 가장 대표적이죠.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도 공간과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화학이냐면 물질의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조성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질의 조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물질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원소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뒤에 가면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지금은 좀 그냥 아 그냥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의 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거냐면 구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구조. 구조는 뭐예요? 아 이런 원소들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형태를 묻는 거예요. 붙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조금 뭐 약간 말을 적으면 결합의 뭐다?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특성이에요. 특성. 이 물질이 이러한 어떤 조성을 갖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특성들이 있겠죠. 어떤 물질의 특성. 예를 들어서 분필의 특성이 있을 거고 이 종이의 특성이 있을 거고 물의 특성이 있을 거고 뭐예요? 공기의 특성이 있겠죠.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알아보는 것이 뭐다? 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물질들이 뭐 하는 거? 반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알겠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예요? 공부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화학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가 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물 물을 가지면 아 물은 물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물의 조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물의 조성은 이제 화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해보니까 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 수소라는 녀석과 산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조성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런데 그럼 이 수소하고 산소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물인데 물에 있는 수소가 산소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니까 H2O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다?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아 구조입니다. 구조 특성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은 뭐 녹는 점이라든지 뭐 끓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반응이에요. 반응은 뭐냐 아 이 물을 분해를 시켜보니까 뭐하고 뭐가 나오더라? 수소하고 산소로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더라 또는 수소하고 산소를 붙여버리니까 뭐가 나오더라? 그냥 물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게 되고 아시겠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반응에 쓰여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화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 화학에 쓰이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물 하면 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조성 구조 특성 반응 이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은 있는데 물 하나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물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 아 분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니까 어때? 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필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보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모나게 생겼고 동그랗게도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쉽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한 중간 정도 가면 아 앞에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화학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시간은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제 하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워밍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질을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알겠죠? 이 물질들을 우리가 좀 분류를 하자는 거예요. 물질을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물질을 분류를 하면 크게 뭐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질은 가장 크게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왜 이 뭐예요 강좌에서는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건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나눕니까? 봅시다.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하고 조금 이제 제가 표를 만들면 모양을 한번 봅시다. 모양을 보면 고체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이거 고체잖아요. 일정한 모양을 가지죠. 제가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해서 이게 변형은 안 일어나죠. 그대로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나 기체는 봅시다. 일정 안 하죠. 기체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체의 경우 생각해보세요. 액체의 경우는 컵에 물을 담으면 컵의 모양대로 액체가 어떻게 된 액체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삼각형의 컵에 담으면 삼각형의 모양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에 맞게끔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죠. 이해가 되시죠? 모양의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 기체도 마찬가지겠죠? 풍선에 담으면 풍선의 모양을 만들겠고 동그랗게 만들어질 거고 지금 이런 방 안에 있다 기체가 그럼 방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아마 유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차이점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떨까요? 부피 고체의 부피는 어때요? 원래 뭐라고 했으면 지금 공간과 질량을 가진 게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의 형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고체의 부피도 일정합니다. 다시 한번 고체가 이 부피가 변하지가 않죠. 어디에 갖다 놓아도 액체는요? 액체도 일정합니다. 모양은 변하죠. 모양은 변하지만 그거의 양은 변해요. 안 변하죠. 어디에 담든지 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서로 붙을 수가 있어요. 서로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체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거 두 개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뭘 할 수 있어요?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막연하게 고체 액체 기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맞죠? 어떻게? 아 그냥 이거는 고체다. 맞죠? 뭐예요? 물은 액체다. 왜 액체냐? 일은 뭐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만 먼저 기억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는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고체 액체 기체를 볼 때 고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물질 그러니까 고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이것들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제가 색깔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생겼을까요? 지금 분필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겠죠? 이 물질이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있다? 이렇게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 테니까?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는 약간의 뭐가 있냐면 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우리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불연속적으로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뭐예요? 어떤 간격이 조금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사이에 뭐가 생겨 있느냐? 이 사이에 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만 이 사이에 이렇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건 아니니까요. 인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력. 그러니까 서로 뭐하고 있다? 잡아당기는 힘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고체하고 액체의 경우는 이 인력이 어떠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입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냐? 이거의 경우는 거의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어있다? 뭐 촘촘히 이거는 뭐 쌓여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체보다는 액체가 약간 어떻다? 이 간격이 어떻다? 조금은 넓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다?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는 뭐가 생긴다? 유동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건 유동성이 어때요? 없죠? 흘러가지가 않죠. 액체는 뭐 할 수 있다? 흘러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체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안되어있고 서로 어떻게 되어있느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기체의 경우는 이 간격이 지금 이게 고체는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건 고체라고 하면 액체는 어떻다? 이것보다는 약간 어떻다? 약간 많이 떨어져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체는 이게 액체면 기체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면 기체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부피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의 내용들을 그 앞에 쭉 적어놓았습니다. 맞죠? 고체의 경우는 모양과 부피가 가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고체를 좀 더 이제 하나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체는 우리가 이 고체를 하나만 나누면 이것은 치우고 고체는 결정성 고체라는 게 있고 비결정성 고체라는 게 있어요. 결정성 고체라는 건 뭐냐면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결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으면 결정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비결정성 고체는 당연히 규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으면 비결정성 고체 규칙성이 있으면 결정성 고체 되셨나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하나 이야기했던 게 뭐야? 인력이라는 거 인력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인력은 서로 뭐 하는 거야? 인력은 서로 서로 뭐 한다? 잡아 당기는 힘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반대되는 힘이 뭐예요? 혹시 아시나요? 청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청력 청력은 서로 뭐 한다? 밀어내는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력과 청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청력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뭐가 생겨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것들 사이는 전부 다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기체의 경우는 인력이 어떻다? 거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적으면 이거는 인력이 존재할 거고 이것도 인력이 존재할 거고 이건 인력이 어떻다?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아시겠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은 여러분이 아 대략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체, 액체, 기체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없는데 아 고체의 정의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고체고 액체의 정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액체고 기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다? 기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떻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뭐 표에 뭐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뭐 예들을 쭉 올려놓았어요. 아마 이거 모르는 친구들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의 정의를 좀 알자. 되셨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체의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1.5의 이야기가 될 건데요. 물체의 분류입니다. 물체의 분류 우리가 이제 물체라는 거하고 물질이라는 거 하고 있죠. 물체와 물질은 뭐의 차이냐는 거예요.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체가 물질보다는 더 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체는 우주를 형성하는 거다? 물질을 뭐라고 한다? 물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물질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 물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아까 물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피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질량이 있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물질은 부피하고 질량이 있으면서 또 뭐가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은 제가 거기 뭐라고 적어 놓았어요? 뭐가 하다? 성분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피와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항상 성분비가 일정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에요. 물 예를 한번 봅시다. 물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H2O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강에 있는 물이나 낙동강에 있는 물이나 영국에 있는 템즈강에 있는 물이나 미국에 있는 물이나 다 물은 뭘로 되어 있다? H2O로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H2O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H2O2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뭐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이 맞다, 아니다. 물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다. 물과 다른 어떤 물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다 또는 산소다 수소다 수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 성분이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분이 일정한 형태들을 우리가 전부 다 물질이라고 하고 성분이 다르다? 그럼 어떤 물질이다? 서로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중에서 이런 물은 없어요. HO라고 생긴 물도 없고 알겠죠? HO2라고 생긴 물도 없습니다. 기타 등등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H2O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아까 물질을 크게 어떻게 나눴어요?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었죠. 그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눈 거고 우리가 조금 화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자 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할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물질은 성분비가 딱 일정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물질에는 또 두 가지의 물질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물질이 있냐면 균일한 물질이 있고 불균일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균일한 물질이라는 말과 뭐요? 불균일한 물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외관상 균이라며 전체적으로 동일한 뭐예요? 성질을 가진 물질 알겠죠? 그러니까 균이란 물질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의 성분이에요. 하나의 성분 하나의 물질 성분이라고 하면 하나의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다? 아 물이다 또는 얼음이다 알겠죠? 제가 그 밑에 금이다 이런 식으로 한 녀석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균일한 물질이에요. 불균일한 물질은 뭐다? 그 불균일한 물질은 뭐예요? 뭘로 돼 있다? 두 가지 이상의 뭐예요?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상이 존재하면 뭐다 그게? 불균일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하고 얼음이 따로따로 있으면 균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얼음물이에요. 그러면 구별되는 상이 있죠? 얼음과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같이 섞여 있잖아요. 다른 상이죠. 고체고 이건 뭐예요? 액체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다? 우리가 불균일한 뭐다?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상은 뭐예요? 아까 방금 배웠던 뭡니까? 액체나 고체나 기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이걸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리적 이제 구분입니다. 물리적 구분을 할 수 있는 거 뭐?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정의를 좀 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물은 뭐다? 두 가지가 이 상이 뭐예요? 섞여있는 형태입니다. 조심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되는 상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상이 어떻게 돼 있다? 섞여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물에도 몇 가지 혼합물이 존재하느냐 하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 제가 이게 이야기를 어쨌든 할게.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걸 좀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 이제 뒤에 제가 이제 하나의 그 표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물체 그러니까 물체를 좀 우리가 구별을 하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왜냐면 첫 번째는 순물질이라고 나누어요. 하나는 뭐냐? 혼합물이라고 나눕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자? 우리가 좀 정의적으로 구별해서 한번 놓아둬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순물질로 나누고 순물질은 크게 두 가지 물질로 나누어요. 뭐냐? 하나는 원소라는 개념과 하나는 화합물이라는 개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혼합물은 균일한 혼합물이냐 불균일 혼합물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이 순물질이라는 게 뭐냐? 순물질이라는 게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균일한 형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잠시 보죠. 물질이 뭐다? 성분비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했죠. 알겠죠? 그러니까 물질은 성분비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성분비가 일정한 것이 홀로 존재하는 무슨 균일한 형태의 경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조성? 균일한 조성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 균일한 조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다. 원소라는 개념과 환물질이라는 개념인데 원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혼자 존재하는 이거는 원소와 원소가 어떻게 돼 있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나중에 이게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원소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산소 산소는 산소라는 혼자 있습니다. 알겠죠? 수소 질소 이런 것들에 뭐 금 이런 겁니다. 환물은 뭐냐? 물 알겠죠? 물 대표적인 게 물 왜 물은 화합물이냐? 물은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라는 녀석과 산소라는 녀석이 붙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뭐 얘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블럭 레고 아시죠? 레고의 그 부품들이 있죠? 그 부품들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 부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붙이게 되면 어떤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다? 화합물입니다. 화합물 되셨어? 그러니까 원소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소라는 건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근데 그 레고에 보면 부품들이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뭐 뭐 이렇게 네 개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여섯 개짜리가 있고 맞죠? 어떤 거는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긴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붙이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붙이면 또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붙이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물입니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또 암모니아라는 게 있어요. 암모니아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레고의 부품로 이야기하면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게 암모니아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합체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체된 것이 바로 뭐다? 화합물 합체되기 전에 있는 녀석들이 뭐다?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균일화합물하고 불균일화합물은 뭐냐면 이 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레고를 통해서 제가 왜 레고를 이야기했냐면 우리 이제 딸내미가 요즘 레고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레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차도 만들 수 있고 소방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경찰차 자체는 뭐다? 화합물 소방차 자체는 뭐다? 화합물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경찰차와 소방차를 섞어 놓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제? 혼합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뭐가? 화합물이 존재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들이라고 보면 두 가지 이상의 뭐라고? 물질이라고 합시다. 물질이 어떻게? 섞여 있으면 알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수소하고 산소가 그냥 섞여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된단 말이에요.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면 뭐가 된다?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레고 제가 지금 레고 이야기 했으니까 이게 수소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산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예요? 어떤 그릇에 그냥 이거 두 개 섞어놨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뭐다? 이거는 혼합물입니다. 어떤 혼합물? 수소와 산소에가 섞여있는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수소하고 산소의 이 블럭을 어떻게 하자? 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결합을 시켜요? 만약에 이렇게 결합을 시켰다고 합시다. 이거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 이렇게 내가 결합을 시켜버렸다고 합시다. 여기가 어떻게 했다?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소도 아니고 더 이상 뭐도 아니에요? 산소도 아닌 다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화합물. 되셨나요? 이겁니다. 봅시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건 좀 치울게요. 우리가 예를 좀 하시겠죠.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소금하고 물을 섞었다고 합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금하고 물이 섞이면 서로 어떻게 돼요? 다른 성질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소금은 소금이 녹기 전이나 녹은 녹은 후나 다 어때요? 소금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죠. 물은 물이 녹기 전이나 녹은 후나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유지하고 있죠. 맞죠?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게 바로 뭐다? 균일 혼합물. 됐나요?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잘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거기에는 하나의 상 이거는 뭐 하나의 상 이거는 두 개의 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실제 두 개의 상도 존재하지만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하고 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물을 섞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래하고 물을 섞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곳이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바닥에는 모래가 많고 위쪽에는 물이 많죠. 그러니까 균일하지가 않죠. 조성이 똑같지가 않죠. 소금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섞어 놓으면 밑에나 위에는 어때요? 똑같은 소금물의 맛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됐나요? 한번 봅시다.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제가 첫 시간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이쪽에서 정리할게요. 아까 물질을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눕니다. 됐나요? 이건 아시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보고 알겠죠? 고체의 성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액체의 성질이 있죠? 기체의 성질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양 알겠죠? 그 다음에 부피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그 외의 이야기도 제가 했었어요.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나눠보자는 거죠. 어떻게? 조금 화학적으로 조성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물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는 순물질과 혼합물. 되셨어요? 순물질은 원소와 화합물로 돼 있습니다. 원소와 화합물. 이거 두 개 다 전부 다 뭐다? 균일한 조성을 가져야 된다. 원소와 화합물의 차이는 뭐다? 원소는 홀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존재하는 것들. 물론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산소의 경우는 O2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끼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다? 원소. 알겠죠? 화합물은 이런 원소와 원소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는 이 세상에 한 100여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0여 개가 조합이 되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고의 부품이 무한대예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레고의 부품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모양들이. 모양들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한정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는 것은 이런 순물질. 그러니까 원소나 화합물이 어떻게 돼 있는 거? 서로 섞여 있는 것이 뭐다? 혼합물. 이 혼합물 중에서 잘 섞여 있는 것들. 그걸 뭐라고 한다? 균일 혼합물. 알겠죠? 그 다음에 잘 섞여 있지 않은 형태들. 무슨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되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을. 공부할 내용은 대표적으로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뭐냐? 화합물이 뭐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도 어떻게 한다? 나중에 아마 되시면 아 이런 게 원소구나 이런 게 화합물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첫 시간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화학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뭐 저기 산수 시간처럼 됩니다. 다음 시간은.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 뭐 산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물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화학에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이야기는 조금 할 거니까 잘 다음 시간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